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력 회사와 비주력 회사의 어떤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SK텔레콤은 현재 지금 우리가 텔레콤이라고 해서 통신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60%고요. 비통신회사, 지금 11번가라든지 SK인 집은 이런 것들이 40%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K텔레콤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들을 개발하기 위한 현재 지금 방안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고 통신 부분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지어 KT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통신 3사가 옛날에는 핸드폰, 정말 속된 말로 핸드폰 팔아서 셋이 땅 따먹게 하던 시절이었어요. 8세 통신회사들이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각 통신회사들이 이러한 통신 부분을 줄이고 KT 같은 경우 5G의 지금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현재 지금 굉장히 나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통신회사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주식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언급하신 3개의 통신사들 중 KT가 오늘은 좀 빨간불 혼자 유리 켜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SK텔레콤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상승 추세대 유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SK텔레콤의 현재 지금 주봉을, 일봉을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29만 원대 대량 거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0만 원대 초반에 언저리에 와 있는데요. 저는 이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29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지금 같은 장세에서 불안하다. 오히려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 그러면 SK텔레콤은 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생기게 되겠죠. 다른 게 좀 빠지게 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매진 분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량을 신뢰하게 된다면 SK텔레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SK텔레콤과 거의 비슷한 우상행하는 차트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전반적인 통신회사의 모습들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KT까지 보게 된다면 KT 같은 경우는 다소 다른 것에 비해서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횡보장세에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 이 통신사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이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흐름들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들도 이러한 통신회사들 쪽으로 집중적으로 특히 KT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현재 지금 SK그룹 내에서 SK 밑에 SK텔레콤, 그 밑에 SK하이닉스 이런 구조로 중간지주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렸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과 통신회사, 비통신회사, 결국 인적 분할 이후에 우리가 보통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이후에 배터리 회사를 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인적 분할은 두 회사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SK텔레콤을 사신다라면 인적 분할을 통한 두 회사, 통신과 비통신을 다 아우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통신은 통신대로 주력을 하고 비통신은 비통신이 주력을 하기 때문에 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일단은 현재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에서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을 터치할 가능성보다는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31만 7,500원은 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의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과 또 당분간 시장 반등시 매도를 해야 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좀 빠졌는데요. 저점 매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